일단 면적이 좋다 보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 배수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펜스 앞쪽으로는 대로변, 도로변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막힘도 없습니다 대형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집인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S아우징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신축아파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현장이고요 세대수는 각 동별로 152세대씩 총 304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가 스리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는 약간씩 달라요 그 중에서 오늘은 대형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는 스리룸 세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테라스 세대가 테라스만 없으면 나머지 내부 면적은 또 똑같고 분양가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내부 위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부만 시청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입지 조건도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역으로 심포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도보로 이동을 하시면 약 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수인분당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위치이면서 동인천역은 버스 이용하시면 한 5분 정도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1호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군도 괜찮고 장을 보시기에도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복이 아주 좋으면서 중구에 또 심포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까지 한 번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중고 전부 다 도보 10분 내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학생인 자녀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는 지상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무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빠르게 매무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실바닥이랑 벽면 전부 다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뭔가 단단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요 한쪽 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스위치 맞은편 쪽으로 키 큰 장 총 3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전신 거울도 큼직하게 설치되어 있으면서 하단부 띄움 시공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디딤석으로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의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프레임 두께가 안정적으로 조금 두껍게 시공이 되어 있고 유리는 망임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전실 앞쪽에 여유 공간이 제법 됩니다 일단 복도도 쭉 나있지만 북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요 이쪽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놓아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쪽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면적이 일단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변기, 세면대, 샤워 공간이 일렬로 쭉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변기에는 비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세면대는 반다리 세면대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위쪽으로 선반 기죽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수납이 가능한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코너 선반이 두 개나 있으니까 욕실 용품 올려두기에도 상당히 좋으면서 선반형으로 되어 있는 레인 샤워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입이라서 안전성까지 느껴지는 메인 욕실이었고요 바로 옆쪽으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은 면적상 중간 방으로 분류가 되는 공간입니다 이 폭이 2m 중반 정도 되고 길이가 2m 후반 정도 되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여유 있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싱글 침대 놓고 책상 놨는데도 가운데 면적이 제법 됩니다 추가적으로 옷장을 놓기에는 사이즈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간편하게 침대 외에 책상이나 옷장을 놓고 활용을 하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약간의 복도를 지나다 보면 옆쪽으로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방은 면적상은 오늘의 집에서 가장 작은 방으로 분류가 되는데 가로, 세로 전부 다 2m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 작은 방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벽지 여기도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조명은 초절전 LED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반듯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구 배치를 하기에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방에서 나오면 맞은편 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 다용도실 내부에는 수전이랑 콘센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면적 자체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전용 세탁실로 활용을 하시기에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세탁기를 비치하기 싫으신 분들에게 아주 괜찮은 다용도실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집이고요 기나긴 복도를 쭉 따라서 안으로 들어오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 전체적인 인테리어 좀 밝은 톤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쾌한 기분 좋은 느낌이 나는 그런 거실인 것 같아요 바닥은 거실뿐만이 아니라 집안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을 소파홀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4인용 소파를 놓기에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아주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장을 살펴보면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침고가 조금 더 높아 보이면서 개방감까지 있는 것 같고요 조명은 가운데 메인 등을 비롯해서 사이드 쪽으로 간접 등 그리고 직부 등까지 다채롭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TV월은 이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벽지가 아니라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색다른 소파월과는 또 다른 인테리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천장에 옵션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에 무풍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공기순환기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 창문 틀 쪽을 보잖아요 여기에는 공기청정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집 집안 내부에서 공기순환하면서 좀 쾌적하게 생활을 하시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 공기청정기가 하루 종일 틀어놔도 한 달 전기료가 몇천 원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실용적인 옵션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호실에는 널찍한 테라스도 있으니까요 테라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라스는 면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폭도 폭이지만 길이도 아주 여유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좀 아까 제가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테라스는 2층 세대에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위쪽으로는 테라스 세대는 없고 내부 위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면적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하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가운데에 배수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펜스 앞쪽으로는 대로변, 도로변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막힘도 없습니다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는 아주 널찍한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테라스가 있는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오늘의 집인 것 같고요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내부 속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실 맞은편 쪽에 위치해 있는 주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D글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싱크대보다 단차가 낮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 매립장이 있으니까 밥솥이랑 전자레인지 같은 전자제품 올려놓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화구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덕션이 좋으시다라고 하시면 인덕션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가스레인지 선호하시는 분들은 가스레인지로 선치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싱크볼도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서 싱크볼 위쪽으로는 상부장과 중부장 전부 다 플랩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납공간 전체적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만 보면 냉장고 한 대만 비치가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앞쪽으로 보면 여기에도 별도의 냉장고를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냉장고 두 대 있으신 분들도 무난하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공간 내에서 수납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는 오늘의 집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인데 세 번째 방도 볼거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메인 룸이다 보니까 세 개의 방 중에서는 가장 널찍한 내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공간 분리 확실히 분리를 해서 생활을 하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쪽 공간은 그냥 침실로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형 침대를 비치하시기 충분하고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복도 쪽에 세탁실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었는데 여기 안방에도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여기도 면적 상당히 괜찮습니다 길이가 긴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수전이랑 콘센트 있으면서 반대쪽으로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확실하게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뭐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을 보관하는 창고 겸용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 맞은편 쪽을 보면 여기에도 또 추가로 파우더 룸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붓박이장을 비롯해서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붓박이장 자체가 양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겨우로부터 다양한 자파들까지 한 번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욕실 앞쪽에 있으니까 목욕하고 나오셔서 바로 머리 말리고 화장을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서브욕실 보고 마무리 해볼 텐데 서브욕실은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이 간소화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욕실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변기 있고 세면대랑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선반도 큼직하게 있으면서 감각적인 거울과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한 개의 코너 선반이 있으니까 욕실용품 올려두기에 아주 적합한 서브욕실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중부 신흥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